Q.배끔씩 안녕하십니까 자카르타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슈가입니다 저는 지금 투어 중 이구요 함께 하고 있는 카메라는 캐논의 카메라입니다 자카르타 와서 어제는 좀 쉬고 오늘 리허설을 하러 갑니다 리허설을 하러 가는 상황이고 룸투어를 좀 시켜드릴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뷰의 호텔에서 묵고 있습니다 가나타 엄청 오랜만에 와가지고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저는 보통 암막커튼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제가 항상 들고 다니는 캐리어 아주 시꺼먼 옷들 밖에 없죠 투어 다닐 때는 옷을 좀 많이 안 가져다니는 편이기도 하고 미국에 들어갔을 땐 캐리어 두 개씩 들고 다녔는데 아시아는 그렇게 기간이 길지가 않아 가지고 하나에 다친거는 편입니다 이거는 투어 티셔츠고요 발렌티동에서 제작해 준 그리고 여러가지 후드도 있고요 간단하게 챙겨다닙니다 사실 현장 가는 의상들이 있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두고 다니는 편이고 대충 이렇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제가 먹을 약들과 아침에 맨날 커피를 먹기 때문에 커피 항상 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먹을 뭐 한약 한약을 안 먹는데 이번 투어 한다고 아는 대표님이 엄청 추천해 주셔가지고 지워 오긴 했거든요 근데 효과가 있겠지 하면서 플라시보 느낌으로다가 그래서 저는 항상 방에 건반 세팅되어 있고요 스피커가 있는 건반이어야 되는데 이거는 스피커가 없는 건반이어서 헤드폰 끼고 연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내가 가지고 다니는 스웨이퍼 그리고 무대에서 쓰는 기타랑 똑같이 똑같은 제품의 스페어 기타입니다 원래는 스페어 기타를 들고 다니면서 만약 줄이 끊어지거나 망가졌을 때 이제 이 기타를 쓰게 되는데 그냥 방에서 기타 연습할 때 주로 쓰고 있습니다 기타 줄 한번 그때 미국에서 끊어졌을 때 그때 이제 기타리스트 형님의 기타를 사용했는데 원래는 이렇게 스페어로 못 들고 다닙니다 아무튼 이쁘죠 다시 이런 자기가 들어갔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방에서 기타 이렇게 연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투어 다니면서 뭘 많이 사실을 않기 때문에 항상 좀 깨끗해요 뭐 투어 다니는 친구들 여러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기도 하고 보통은 라이브네이션과 함께 늘 투어를 떠나기 때문에 스태프들한테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짐을 굉장히 많이 들고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아닌 친구들도 있다고 하지만 저는 거짓는 안 들고 다닙니다 그냥 가습기 같은 거는 현지에 있는 거 좀 세팅을 해달라고 하고 원래 이렇게 투어 후드 제작을 해서 다니기 때문에 이게 투어할 때 또한 교복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거의 주로 입고 있습니다 보통 제가 화장품이나 이런 거 크게 가리지를 않아서 약간 뭐랄까 그 있죠 그 그 어디 어느 나라에서나 구할 수 있는 그런 화장품 그 얼굴에 바르는 것들은 좀 제 거를 가져다니는 편인데 바디로션 어느 나라에서나 구할 수 있는 제품들로 사달라고 하고 샴푸도 뭐 샴푸도 뭐 어느 나라에서나 구할 수 있는 밥이야 뭐 어느 나라에서나 한 식당은 있고 그리고 또 제가 로컬 음식 먹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좀 있다가 이제 카메라 가지고 내려가긴 할 텐데 현지 음식 먹으러 갈 겁니다 현지 음식 일단 먹을 거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가방 두 개씩 들고 댕겨가지고 힘들었는데 다 입지도 못하는 것들 가져와가지고 투어 오랜만에 하니까 까먹고 있었어 내가 그렇게 옷을 많이 챙겨가면 입을 줄 알았지 그리고 저의 영양제들 약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투어 나온다고 좀 선물 받은 영양제가 좀 많아요 부모님한테도 받았고 친구들한테도 받았고 사실 제가 영양제를 평소에 거의 안 먹거든요 근데 다들 건강 걱정을 엄청 하면서 사다 주더라고요 첫 번째 아니 형님께 선물 받은 총합 비타민 상편은 가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간약 간 간 간 이거 피로회복이 좋다 그리길래 간약 또 이것도 간약입니다 피로회복이 좋다는 이거 이거 뭐 비타민이라는데 이것도 선물 받은건데 아무튼 이것도 챙겨다닙니다 그리고 자양강장제 이거 주토구에서 선물 받았는데 아무튼 이렇게 좀 가지고 다닐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호텔방에 24시간 가습기가 돌아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건조해지면 목에 좀 안 좋기 때문에 히터는 좀 잘 안 트는 편이고요 특히 아시아 지역은 지금 좀 더운 편이라서 히터 안 틀어도 될 것 같아서 안 틀고 있고 미국에서 안 틀고 한 번 잤다가 오돌오돌 떨면서 일어나서 그때 감기 걸리고 지금까지 낮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아시아 투어 자카르타부터 시작인데 아주 기대가 됩니다 내일부터 공연이니까 내일부터 쓰리쇼 저는 준비됐습니다 저기 준비 되셨나요? 캐논 카메라가 되게 아주 좋다 아무튼 내일 공연에서 봅시다 밥 먹으러 가야지 자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현지식으로 제가 로컬 음식을 먹은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현지식으로 특별히 준비해달라고 했습니다 아 여기 거치가 되게 편하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여러분들 근데 원래 인도네시아 음식이 되게 유명하잖아 음식이 오늘 나시고랭이 항상 탑5 음식 안에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 제일 맛있는 음식 나 은비에 고통을 먹어요 나 동남아 부터 여기 좋아 나 태국 가면 행복하잖아 형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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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반장 나 인도네시아 먹기 너무 좋아 어딨어? 인도네시아 먹으면 눈썹이 엄청 쉽게 먹는데 우리 공연장에도 열 먹고 갈까? 예를 들어 팥튀김 팥튀김인데? 범플링 팥만두 약간의 느낌 뭐라고 표현할까? 무슨 맛일까? 바삭한 붕어빵 같은데 굉장히 독특한 디저트 같습니다 돌 아니야? 조약돌? 뭐야 이게? 봉투에 먹는 거야 이거? 한 입에 먹는 거야? 뭐지 이거? 메뉴랑 매칭이 아니네 배가 너무 부르다 경찰분들의 스크롤을 받으면서 리허설장 가고 있습니다 아시아 투어 때는 세트를 못쓰는 국가들이 좀 있어가지고 동성이 나는 것들이 좀 바뀔 수가 있어가지고 리허설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여기가 저의 무대입니다 여기가 저의 무대입니다 미주랑 한국 일본 리프트가 달려서 올라가는데 자카르타, 방콕, 싱가포르는 현지 닥션상 불가능하다고 그래가지고 최대한 비슷한 환경으로 만들어가지고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나름 괜찮은 것 같더라고 관객들한테 갈 수 있는 공간이 더 많아서 우리가 날아가거나 하면 사실 이제 한 칸에서 해야 되는 노래도 있는데 이것도 나름 아프지 않더라고 저는 이제 또 무대 준비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밴드분들 소식으로 들어왔습니다 한 분씩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슈가밴드에서 드럼을 치고 있는 김진원이라고 합니다 왜 기타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슈가씨 기타선생님이자 밴드 마스터이자 기타를 치고 있는 개그맨입니다 김진원이라고 합니다 이 연준이고요 투바투 연준님과 동명이인고요 얼굴은 다르지만 투바투 라이프는 거 봤었잖아요 그때 같이 썸머소닉 갔다 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슈가밴드에서 건반을 치고 있고 곧 슈가씨의 피아노 선생님이 될 김창현이 반갑습니다 야망하는 선생님 이번에 밴드분들이랑 같이 해가지고 저도 되게 재밌습니다 매장나이도 오늘 누구죠? 고맙습니다 고마 선생님 정말 되게 깊은 말이 많지만 우리 공연이니까 머리는 차갑게 가슴 뜨겁게 제가 머차 하면은 갓드로 머차! 갓!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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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씨가 개가났다 최고다 더 좋아 오늘 자크라사 마지막 공연 끝이 났습니다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다시 돌아왔을 때는 일곱명이서 오길 간절히 바라는 아이입니다 정말 인도네시아 자크라타 라미 여러분 너무 즐겁게 즐기셔서 감사하고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기구